주일학교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제가 주일학교에서 좀 오래 사역을 하다가 교육으로 온 지가 3년째가 되었습니다 재수를 하면서 주일학교를 처음 경험하게 됐고 진로를 바꿔서 이쪽으로 오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어린이들을 경험을 하게 됐고 그래서 교사로서 전도사로 강도사로 목사로 군대에서도 군대 교회를 섬기면서 20년 동안 주일학교 특히 어린이부서만을 계속 20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좀 그래요 초등학생을 보면 눈빛을 보면 얘가 지금 무슨 감정인지 말을 해보면 얘가 지금 심리상으로 어떤 상태가 있는지 좀 보여요 더 재밌는 거는 좀 겁나게 해드릴까요? 얘랑 5분 얘기해보면 얘는 엄마가 어떤 분이겠구나 대충 좀 보여요 요즘 교구 와서 약간 감이 떨어지고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 어린이들은 이렇게 돼야 되겠고 어떻게 이끌어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나름대로 가치관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고전을 금치 못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전문분야인데 저희 아내는 유치원 교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유치원 때는 저희 아내의 전문분야였어요 그러니까 완전 얘를 주락펴락하더라고요 그런데 얘가 초등학교에 가니까 저희 아내가 얘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제 전문 영역이 됐어요 아내가 하루 종일 저한테 질문을 해요 얘 지금 왜 이러는 거냐 남자애들 원래 이러고 노는 거냐 이게 지금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저희 집 앞에 점심시간에 나가서 애들도 어저께도 그러더라고요 점심시간에 나가서 얘 뛰어노는 거 어디 있나 한번 쳐다보고 왔다고 얘가 지금 친구들이랑 잘 지내는 건가 감이 안 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런 감은 있는데 쉬는 날 얘랑 대화를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할머니 올라오고 이놈이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아니까 이놈이 무슨 잔머리를 굴러는지를 너무 알겠으니까 그 마음에 제가 이렇게 자꾸 분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절감을 합니다 아는 거랑 아는 거를 실천하는 건 이게 너무 다르구나 내가 내 아들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자꾸 인정해 주지 못하고 완전했으면 하는 마음 그러니까 더 닥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거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버지이지만 어머니 된 여러분들과 같은 좀 하나님의 극류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좀 섰습니다 최근에도 좀 그랬어요 며칠간 모든 아이들의 끊임없는 논쟁 게임을 어느 정도 시켜줄 것이냐 게임기를 사줄 것이냐 말 것이냐 휴대폰 게임을 할 것이냐 참 어려워요 이건 풀리지 않는 숙제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고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좀 보내고 있습니다 왜 자꾸 눈물이 나지 안구 건조가 지난주에 우리 김규림 목사님과 함께 믿음의 덕을 더하라라는 주제로 은혜를 많이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리즈로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의 모습 그 성품 닮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한 주에 한 덕목식을 계속 배워나가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집중할 가치는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덕에 지식을 더하라 한 번 더 적에 지식을 더하라 덕에 지식을 더하라 지난주에 김규림 목사님이 말씀해주신 이 믿음의 덕을 더하라에 이어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 도전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지난주 말씀대로 내가 덕을 쌓으려고 애쓴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덕을 쌓으며 바르게 살려고 애쓴다 라고 하면서 노력하면서 살아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가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덕을 쌓고 바르게 살려고 아둥바둥 애를 써도 내 고통과 고난이 해결되지 않는 지점이라는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덕스럽게 덕을 쌓으며 산다는 게 의미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너무 아름다운데 현실과 부딪혔을 때 나의 덕스러움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만으로 세상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되느냐 안 그럴 때가 더 많더라 오히려 덕을 쌓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이용할 때도 오히려 더 많더라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의 주제인 바로 이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아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승리하고 살아갈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영화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꽤 지난 이야기인데 본 아이덴티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좀 지났어요 이 영화를 보시면 주인공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인지를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공격을 해와요 자꾸 자기한테 싸움을 걸고 자기한테 총을 쏴대고 자기한테 주먹질을 해야 돼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한테 왜 이러는지를 모르는데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내가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는데 내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 몸이 반응을 해서 싸우는데 다 이겨요 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기면서도 희한한 거예요 왜 나를 공격하는 것이고 왜 나는 몸이 반응하고 나는 왜 이겨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삶이 승리로 가득해요 삶이 승리로 가득하고 두렵지가 않아요 싸움이 그런데 이 영화의 내용을 계속 보다 보면 주인공이 행복하지 않아요 승리가 가득한데 행복하지가 않다 왜요? 내가 누군지를 지금 몰라요 기억을 잊어버렸거든요 내가 지금 왜 공격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이겨나가고 있는데 내가 이걸 왜 이길 수 있는 거지? 이 능력이 어디에서 온지도 몰라서 답답해서 고통스러워해요 저 영화는 그래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지식 존재에 대한 그 기억을 찾아가려고 애쓰는 영화 시리즈거든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나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 를 깨닫게 해주는 영화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본격 주제를 먼저 알려드리고 진행하는 설교 주제 제가 화면으로 띄워드릴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시작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현실을 새롭게 해석하게 하고 그 해석이 현실을 이겨내게 한다 풀어내니까 되게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쉽게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 알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승리의 기초가 하나님에 대한 알므로부터 시작된다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우리 설 목사님 읽어주신 이 예레미야 애가 말씀은 지난 주일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참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설교 본문 잡는 거예요 목사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설교 본문만 잡으면 설교 3분의 1은 진행됐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성경 본문 이것을 찾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찾으면 진짜 안 찾아지는데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일상 중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싶어서 묵상을 매일매일 하다 보면 그날의 묵상을 통해서 도전을 주시고 적합한 말씀을 주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본문도 원래는 어머니 기도에 준비했던 본문이 다른 본문이었다가 지난 주일에 큐티를 하면서 본문을 바꿔버렸어요 이거다 라고 바꿨습니다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묵상을 하셨겠죠 참 아름다운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찬양의 모습,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조로 뒀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참 유명한 본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이 큐티를 계속 매일 성경을 통해서 3월 들어서 해오셨던 분이라면 흐름을 통해서 아실 거예요 이 본문 이야기가 얼마나 뜬금없는 이야기였는지를 아실 거예요 지금 끄덕끄덕 하신 분들은 매일 큐티하고 계신 분인 거죠 그렇죠? 뜬금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애가가 그렇게 감사한 찬양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다음 이야기인데요 예레미야의 애가 그러니까 슬픔의 노래라는 뜻이에요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드리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결국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마저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점마저 깨져버렸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애통해하면서 절규에 가까운 절망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르는 내용이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뭐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당하고 전쟁당하고 그러지 않냐 뭘 그렇게 우냐 맨날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부분하고 예레미야 애가의 눈물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거든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존재예요 이 상징적인 장소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뭐가 있냐면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성소는 무슨 상징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만 계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어디에나 있는 자다 나는 여기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성소는 여기에 계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여기에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너무 못 믿으니까 보여주시는 상징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좀 슬프게 해드릴 때가 많지만 성전 지성소 저 안에 임재에 계신 하나님 저것을 보는 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몇백 년에 걸쳐서 뭐 이런 거죠 너희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내가 이미 옛날부터 모세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에게 계속 알려주지 않았냐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너희가 어떻게 구별돼서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다 알려줬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알려줬어 모르지 않잖아 이거대로 살아라 안 지키면 한 대 맞는다 한 대 맞았으면 정신 차려라 맞았으니까 정신 차리고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정신 차리고 돌아와 너 이번에 안 지키면 두 대 맞는다 두 대 정도 맞았으면 이제는 좀 알아야지 두 대 가지고 안 돼 다음엔 다섯 대다 뭔가 좀 되게 비슷한 패턴 같지 않으세요? 제 패턴이에요 여러분의 패턴은 아닐 거예요 제 패턴이에요 되게 익숙해요 지금 말을 하면서도 이거를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맞아도 정신 못 차리니? 그렇게 공격을 당했어도 정신 못 차리니? 내가 너 미워하는 거 아닌 건 알지? 너 이러지 말고 빨리 돌아와 나도 괴롭단다 그러다가 이걸 몇백 년 동안 반복하신 거예요 참고 참고 이 패턴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면 이번 기회에 아세요 이 패턴은 어떤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패턴이에요 혼내는 사람은 혼나는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혼나는 사람은 혼내는 그분의 사랑과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용해 먹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이거를 반복하시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이걸 몇백 년 반복하시다가 최종 통보를 하세요 너 그렇게 맞아도 정신 못 차리니? 마지막 선전복보다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도 하지 않으면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 쫓겨날 줄 알아 난 너희를 떠난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집에서 쫓겨나듯이 예레미야에게는 그 직후에 울부짖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깔린 근저에는 어떤 심정이 있냐면 딴 사람은 다 모르는데 예레미야는 그걸 알거든요 하나님의 심정을 계속 백성들에게 전했던 사람이니까 울면서도 하나님 앞에 지금 면목이 없는 거예요 왜냐? 경고를 했는데 안 들어 먹은 건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면목이 없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처절한 거예요 이 꼴이 내가 잘못해서 났는데 몇백 년을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그만큼 주셨으면 됐지 뭘 한 번만 더 기회를 안 주냐고 뭘 말할 자격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부문이 뜬금없는 거예요 계속 그 처절한 울부짖증과 절규를 하다가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요 21절 중반에 보면 계속 절규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것이 오히려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지금까지 그 절규와 하나님에 대한 고통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움은 갑자기 무슨 소망이 생긴다는 얘기일까? 이 이야기를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세 번역 21절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곰곰이 생각하는데 희망이 생긴대요 예레미야가 아마 곰곰이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가 내가 얼마나 불쌍한가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의 집중을, 패턴을 바꾼 거죠 내가 얼마나 힘든가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집중을 하기 시작하니까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찬양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들이 새롭게 해석되어지기 시작하는 경험을 예레미야는 지금 하는 거거든요 2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금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미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죠 내 현실은 지금 처절하게 절망이 되고 절규가 있고 비유를 보면 진짜 제가 딸이 생기니까 진짜 이런 비유들이 정말 처절하게 다가오고 그런데 내 딸이 짓밟히고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런 심정처럼 그 아픈 상황이 지금 나에게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니까 인자하신 분이야 금일하신 분이야 그런 분이 나를 절망에 그냥 끝까지 두실 리가 없어 자막은 제가 못 전달해드렸는데 본문 뒤에 33절에 보면 이런 내용도 나와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생을 시키시는 건 지금 하나님이 이걸 원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는 분명하다라는 깨달음인 거죠 사람이란 참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참 기본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여서 제가 솔직히 이건 진짜 솔직한 얘기인데 제가 부모가 되고 나서 보니까 죄송합니다 부모된 집이 10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저도 10년밖에 안 했지만 저도 제 아이를 혼내고 교훈을 시키면서 제가 깨닫는 건 뭐냐 하면 제가 제 자식을 위한다고 자식을 혼내면서도 혼내는 제 스스로의 모습을 더 위하는 게 죄인인 아빠로서의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내가 이거 말하면서 이 자식한테 내가 권위 있는 모습으로 보일까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이게 죄악된 아빠로서의 저의 솔직한 모습임을 저는 고백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예요 제 자식들도 그래요 너 이거 하면 혼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지침대로 너 이거 하면 이렇게 혼날 거야 라고 혼을 내도 내가 왜 혼나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억울해하는 게 역시 죄를 가진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하고 혼내는 존재의 심장과 그 사랑을 이해를 하지 못해요 사람이 누구나 그래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통을 경험하면 그 고통의 우리의 존재가 우리 생각이 함몰되는 경험이 우리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순간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집중하는 순간 모든 것이 새롭게 해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이런 분이 아닌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건 원래 하나님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어울리는 모습이 아닌데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뭔가가 있구나 뭔가가 있구나 그때 힘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여지가 바로 그 포인트에서 시작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그때 힘이나 예레미야가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절한 환경 가운데에서 온전한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충동을 해서 끌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덮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은 극복되어지고 찬양할 수 없는 나의 입에서 내 상황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왜?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시니까 제가 2년 전에 이 자리에 와서 그때 계신 분이 얼마나 계실까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옛날에 좀 힘들었던 경험들을 오픈했던 적이 있는데 저도 43년밖에 안 살았지만 제 43년 인생 가운데 바닥 쳤을 때 제 나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바닥이었을 때 계속 그 우울과 절망을 경험했을 때 계속 끊임없이 했던 작업이 바로 이 작업이었어요 저는 이 작업 때문에 살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내가 힘들면 세상에서 내 자식이 제일 힘든 존재인 것 같고 세상에서 내 남편이 제일 원수 같고 세상에서 내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제일 안 도와주시는 분인 것 같고 왜 나만 이런 환경에서 살아야 되나 싶고 힘든데 내 감정에 집중하면 그 감정과 그 고통은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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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깊어져요 그런데 제가 그 순간에 보니까 내 그 감정과 묵상된 내 고통과 이 성경 말씀이 너무 다른 거예요 내 감정과 성경이 달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틀리다는 건 분명해요 그럼 이게 틀렸든지 내가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때 자꾸 선포하고 다짐하는 거죠 내 마음이 틀린 거야 내가 제일 불행하다는 이 생각이 틀린 거야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틀린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옳은 거야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옳은 거야 나는 어떤 상황에도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의 생명까지 너에게 주었어 이 말씀이 옳은 거야 라고 하는 다짐을 끊임없이 외치는 거죠 머리로는 하나도 납득이 안 되는데 가슴으로는 하나도 납득이 안 되는데 계속 외치는 거예요 내가 틀리고 지금 내 우울이 틀리고 말씀이 옳다 성경이 옳아 그게 바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죠 내 감정과 절망이 아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지식으로 내 인생을 채우겠다는 결단 저는 그 덕에 살아났고 그 덕에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 경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뭐에 대한 지식?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지식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일종의 경험이 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릴 때 어머니들이시잖아요 우리가 자식이었을 때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 모두 다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우리 엄마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걸까?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나는 엄마 같이 살지 말아야지 그런 분들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내가 부모가 되고 내가 내 자식을 키우게 되니 그제서야 이해가 됩니다 아 우리 엄마가 그때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그리고 내 자식에게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너도 너 같은 자식 나와봐야 내 마음을 알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우리의 심정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경험을 해봐야 알아요 우리의 지식은 우리의 경험에 좌지우지 되게 되어져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예요 경험해봐야 그 마음을 알아요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 볼 수 있는 경험 할 수가 없잖아요 종종 기도할 때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기도할 때 해본 적 있으시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경험을 해볼 일이 없으니까 옛날에 그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아시는 짐키리 나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역할로 며칠 동안 하나님 역할을 하고 막 소원 들어주고 변하고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완전 뻥이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저급한 수준의 분이 아니에요 그 주인공이 하나님 역할을 몇 번 하더니 아 신의 역할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 나중에야 알게 된다고 됐어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마주 보고 그분과 같이 되어서 그때서야 우리가 가려진 것들이 모두 다 걷어지고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니까 그때는 알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죄가 완전히 성화되지 않은 Already, not yet 그 사이에 있는 우리는 아직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단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이거죠 성경이에요 아무리 혼자 묵상하시고 아무리 혼자 생각하시고 아무리 혼자 기도 많이 하셔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거든요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딱 보니까 야, 네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겠니? 그런데 네가 이해할 수 있는 최대치에서 네가 나를 알 수 있도록 알려주마 라고 주신 게 바로 이 성경이거든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사랑하는 너희를 위해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마 묵상하고 이대로만 살아라 그게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나에게 왜 이러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 모든 환경들을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 시작점 단 하나의 그 방법은 뭐죠? 성경을 알아가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 때마다 목사님들이 성경 이야기 계속 하시는 이유도 그거고 큐티해라 큐티해라 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고 다락방에서 로마 소금과 그 어령 가지고 계속 나누는 이유도 바로 그거고 왜요? 이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지식을 쌓아감을 통해서 이견에게 만들어 주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인생 가운데 이런 경험이 참 많이 있고요 여기저기서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예전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인생 바닥을 쳤었을 때도 욕기를 보시면 욕기 1, 2장이 그 오카눔 목사님 강의 설교 시리즈가 있어요 그거를 들으면서 한번 바닥을 치고 탱 올라온 적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과정이 이런 거로구나 사단에게 어디까지 허락하시고 어디까지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렇다면 나에게도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겨낼 수 있다고 자신한 것이라는 뜻이로구나 이런 과정들 지식이 쌓아지고 정리가 되어지니까 힘이 나는 거죠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최근에도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짧게 한번 나누면 제가 최근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하루하루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살고 있는데 부족하지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원래 가진 제 능력이 너무 부족해서 이거를 따라가기가 너무 버겁다는 느낌이 어느 날 드는 거예요 버거워도 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사약을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저녁에 잠자리 드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밌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게 없으세요?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제 원래 천성이 하루하루 되게 즐겁고 행복하게 누리면서 여유 있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원래 저는 천성이 근데 그렇게를 못 살고 있으니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재밌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즐겁지 않게 살아야 되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나? 이게 몸도 지치고 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빠져들더라고요 며칠 동안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목사가 하루를 즐겁게 살아야 정상 아닌가? 행복이 넘쳐야 되는 게 아닌가?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건가? 스스로 이럴 때 스스로 정교하면 몇 가지 지표가 있거든요 영적으로 문제인가? 아니었어요 성실도의 문제인가? 아니었어요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아니 그것도 아니었어요 뭐지? 왜 즐겁지가 않지? 질문을 바꿨어요 나는 행복한가? 나 행복한 인생인가? 즐거운 거랑 행복한 거 약간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나는 행복한 인생인가? 근데 그 대답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오 나 되게 행복한 인생인데 정진영의 인생은 행복하냐? 진짜 행복한 거예요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고 이건 진심이에요 이렇게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존경하는 목사님을 14년째 옆에서 보면서 계속 따라가면서 이렇게 배워나갈 수 있고 얼마나 행복해요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좋은 경험들을 하고 계속 발전하려고 애쓰고 있고 아내를 보면 아직도 정말 사랑해서 벅차오르는 마음이 있고 이게 자료로 남으니까 진심이에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아들, 딸 바라보면 아우 내가 진짜 이뻐 죽겠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있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꾸 살이 찌고 있다는 것만 빼면 이게 모든 게 다 행복한 거야 근데 행복한데 즐겁지가 않아 뭔지 아실 거예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인데 오늘 하루가 즐겁지가 않아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며칠 이 생각을 좀 깊이 했어요 그리고 묵상과 기도의 자리에 그것을 가지고 갔어요 하나님 왜 이럴까요 즐겁게 살고 싶어요 좀 즐거움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걸 해결하려고가 아니라 그냥 늘 하듯이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교제하고 싶어서 큐티를 했어요 말씀을 폈습니다 그 즈음 큐티가 뭐였냐 하면 사도행전 마무리 부분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가겠다는 뜻을 품고 베스도, 총독, 아그리빵 만나서 재판당하는데 몇 년 동안 투옥 당해 있고 자기들이 그 여론몰이 하려고 자기 평가를 위해서 바울을 2년 넘게 감옥에 집어넣어놓고 막 배타고 죄수신 분들을 끌려가고 그 즈음 이야기예요 제가 즐겁고 싶은데 생각을 하고 큐티를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일단 1번 행복한 인생이었나? 아무리 봐도 바울은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고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하루하루 찬양이 터져나오고 기쁨으로써 열정적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죠 2번 행복한 거 인정 근데 하루하루 즐거웠을까? 아, 아닐 수 있었겠더라고요 아니 내가 지금 감옥에 왜 이렇게 오래 있어야 되는지 바울이 이해가 안 갈 거 아니에요 그 급한 성격의 그 열정적인 사람이 2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기다리게 하십니까? 분명히 그런 마음 들었을 거예요 답답했을 거라고요 즐겁지 않은 포인트가 분명히 있었겠더라고요 이거를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딱 깨달아지는 거죠 아, 행복한 인생이지만 하루하루 즐겁지 않을 수 있는 것 있을 수 있는 일이구나 정상이구나 하나님의 사명 따라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어떤 기다림과 과정과 나의 성장과 하나님의 만들어 가신 그 계획 가운데 내가 즐겁지 않더라도 그걸 감내해야 되는 때가 바울을 보아도 있는 법이로구나 그렇다면 방법이 있나? 나도 버텨야지 지식이 또 하나가 쌓인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지식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지식이 들어오는 그 아침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이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누가 얘기하셨는데 진짜로 그 순간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시간이에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건 진심이에요 지식이 하나 쌓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 게 내가 지금 비정상인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그 지식이 쌓이는 순간 내게 결핍되었던 그 즐거움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날 하루 중에 룰루라라 신나게 신방 다니고 사역하고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이해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 하루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펴고 목적을 가지고 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고 양육할까 어떻게 누르고 이 아들을 어떻게 큐티를 시킬까 그 목적으로 큐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고 싶어서 말씀 묵상을 하니까 그걸 통해 모든 게 해결되어지는 경험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 저도 제 아들 큐티 시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노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뭘 해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으십니까 제가 오늘 얘기를 길게 하고 있지만 오늘 제가 하는 이 이야기는 원포인트의 단 한 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말씀으로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고 우리가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환경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비결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몰라서 힘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로서 힘든 경험을 하고 계시다면 목사로서 드릴 수 있는 최대의 권면은 이겁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의 경험이 없었을 때는 어머님, 애한테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상담도 하고 제가 옛날에 사역하면서 했던 권면을 보면 나도 하나도 못하면서 뭔 소리를 아무것도 모르고 말 참 잘 됐다 하면서 혼자 이불 덮고 이불 킥하고 이럴 때 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제가 다시 한번 어머님들께 드리는 권면 큐티 열심히 하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시고 성경 묵상 열심히 하십시오 다른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다는 그 갈망 하나 가지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은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갈수록 우리의 삶은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그 해석 때문에 이견에 힘이 생깁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냐? 이 세상 앞에서 나는 누구냐? 엄마로서 나는 도대체 누구냐? 내 정체성은 뭐냐? 이 아이 뒷바라지 하다가 소모되어지는 인생이냐? 아니면 내가 이것을 위해서 부른받은 자로서 나는 어디까지 이 아이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가? 이 주제 얘기하려면 진짜 끝없는 얘기를 또 시작해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왜 세워놓으셨는지 그리고 이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고 어디까지가 내가 감당해야 되는 선인지 말씀 앞에 나아가면서 깨달으시는 은혜가 우리 어머님들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오늘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이 강조를 하다 보면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아, 큐티만 하면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는구나 모든 거에 지나친 강조는 지나친 역작용이 있거든요 나는 큐티를 하고 있는데 왜 나는 해결이 안 되지? 내가 특별히 하나님한테 무슨 벌을 받고 있는 거로구나 그게 아니에요 사실 지식이 전부는 아니죠 지식이 모든 걸 해결하지는 않아요 큐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고 공부한다고 해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마치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걸 안다고 해서 공부가 잘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최근에 뉴스에서 너무나도 이제는 자극도 되지 않을 만큼 너무 많이 듣는 목사님들의 타락 무슨 뭐, 하여튼 복잡합니다 말하기도 싫을 정도로 너무 많은데 그런 타락과 넘어진들이 그 목사님들, 그 교회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몰라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아니, 그분들이 옛날 설교 보면 이러면 안 됩니다라는 설교 스스로가 다 하셨어요 한 번씩 아는 데 넘어지는 거예요 지식이 궁극적인 단 하나의 답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기도에서 이어지는 이 시리즈 설교가 그래서 계속 시리즈로 이어서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오늘 지식했으면, 다음 주가 뭐였지? 지식의 절제 다음 주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다음 주에 이어져야 되고 절제, 또 인내, 계속 이어지는 이거를 그러니까 어머니께도 계속 나오십시오 성우 선생님, 되게 감사하죠 크게 웃으셨어요 방금 앞에서 진짜로 그래요 이게 하나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만병통치약 이거 하나 먹으면 다 낫는다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거든요 지식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다 이것에 더해서 다른 덕목들이 계속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식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지식이 없으면 끊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머님들 중에 요즘에 제가 지금 말씀 전하면서 어머님들의 표정도 보고 끄덕거리시는 모습들 그런 태도들을 보니까 느껴집니다 지금 어머님들 중에 좀 많이 힘드신 분들이 계시죠 내 아이, 내 아이의 진로 그리고 마음이 연결되지 않는 엄마로서의 그 안타까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 아이 내 뜻대로 내 아이가 되겠어요 내 남편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나 자신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내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무너지는 나의 마음 고통 이 아픔을 내 남편도 몰라주고 아무도 몰라주고 나보고 알아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고통들이 어머님들에게 분명히 있으시겠다라는 생각이 그 확신이 듭니다 그런 어머님들께 말씀으로 애쓰시는데 그 고통스러운 어머님들께 오늘 읽어드렸던 그 바로 뒷부분 예레미야의가 25절부터 30절까지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이 말씀이 너무 와닿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말씀을 읽어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의가 3장 25절에서 3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열정을 품고 기다리는 사람 열심으로 찾는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대하신다 잠잠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잠잠히 바라는 그 사람은 복되다 젊은 시절 고난을 겪고 끝까지 견디느니 그 사람은 복되다 삶이 힘겹고 짐이 무거울 때 홀로 있어라 침묵 속으로 돌아가라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여라 쾌묻지 마라 다만 나타날 소망을 기다려라 고난으로부터 달아나지 마라 정면으로 맞서라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이란 없다 이 다짐과 결단이 여기 계신 모든 어머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서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나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이 다짐과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힘내서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추건합니다 다음 주에 가까이 되겠습니다 아멘